오늘은 내게 교당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의 시작은 그 종교를 창시하신 분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작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비도 피하고 바람도 피할 그런 공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다 보니까 절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그랬을 겁니다 교당도 그렇습니다 대종사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막아서 논을 만들고 낮에는 그렇게 일을 하고 밤에는 대종사께서 깨치신 그 진리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옥녀봉 아래 교당을 세우게 됐죠 그 교당이 바로 구간도실이고 지금 영산성지에 가면 영산성지에 모셔있는 영산원이 바로 그 교당 건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법회를 준비하면서 몇 분에게 교당에 왜 오시는가 하고 좀 여쭤봤습니다 여러 대답이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려고 옵니다 위로받고 기대고 싶어서 옵니다 행복해지려고 옵니다 법문 듣는 재미로 오죠 교당에 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좋아서 교당에 갑니다 한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법회 출석이요? 그 교대 의무잖아요 제가 이 답을 듣자고 물은 것은 아닙니다 대종사께서 영산길룡리 옥녀봉 아래의 첫 교당을 지으시면서 상량문을 쓰셨죠 상량문에 사원기 1월 직춘추 법녀라 쓰시고 그 아래 송수만목여출립 개합천봉 세우명 이렇게 상량문에 쓰셨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회보에 원문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이 상량문은 크게는 대종사님의 경륜이 그 안에 담겨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작게는 대종사께서 앞으로 교당이라는 이 도량이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말씀도 그 안에 담겨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량문 원문을 보면 원기 우주의 둥근 저 기틀에 북질을 하는데 북질은 뭐냐면 C줄 날 줄 할 때 움직이는 게 북질이거든요 북질을 하는데 뭘로 북질을 하느냐 해와 달로 북질을 합니다 얼마나 스케일이 크십니까 해와 달로 북질을 해요 기틀은 배뜰은 둥근 기틀입니다 이 우주의 큰 기틀을 놓고 해와 달로 북질을 하니까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죠 이 춘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배가 짜집니다 직춘추 법녀 배가 짜지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법이다 진리다 진리 한 판이 짜진다 이게 첫 귀절의 말씀입니다 송수만묵 여출립 개합천봉 세우면 소나무와 계곡이 말씀하셨죠 소나무는 서 있고 계곡은 웁니다 소나무는 어떻게 서 있냐 남아있는 봄기운을 다 거두어서 이 소나무가 서 있다 그 말이죠 소나무가 상징하는 건 뭐죠 상록수입니다 상록수는 오랜 세월 그대로 그 모습대로 있는 게 상록수잖아요 그 소나무가 오랜 세월만 있는 게 아니라 남은 봄기운을 다 안고 봄기운은 뭡니까 만물을 살려주고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마음을 살려주는 것이 봄기운이거든요 이 소나무가 모든 봄기운을 안고 오랜 세월 서 있다 그 말씀 계곡에 물이 흐르는데요 그 물이 어떻게 흐릅니까 온 산에 가랑비 가는 비가 내리는데 그 물이 모여서 계곡에 모여서 흐르는데 그 계곡의 물소리는 무슨 소리냐 세상에 숱하게 많은 그 시비의 모든 소리도 다 안고 그걸 하나의 법음으로 법문으로 법의 말씀으로 전해주신다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당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만생령을 살리는 도량이 되어야 하는데 따뜻한 봄기운으로 살리고 세상의 모든 시비를 다 품에 안고 살려내는 그런 법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도량이 앞으로 원불교의 교당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을 담고 첫 교당의 상량문으로 그렇게 올렸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산종사께서 1945년 원기 30년 7월에 해방을 한 달 정도 남겨둔 그 시기에 부산에 가셨어요 초량교당에다가 법문을 쓰셨는데 사은 상생지 삼보정위소라 그랬습니다 사은이 서로 살려나가는 땅이고 삼보가 바로 서 있는 곳이라 말씀인지 바로 해석하면 그런 뜻인데 사은은 세상의 모든 은혜를 말합니다 이 사은의 모든 은혜로 만생령 모든 사람들을 상생으로 살려내는 그런 도량이 교당이 되어야 하고 삼보는 불법승을 말합니다 불은 부처님이고 법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승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님들을 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불법승은 뭡니까 원물계에서 불은 법신불이시고 법은 불생불멸의 진리 인과봉의 진리 그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 교전에 담긴 게 법입니다 이 법을 받들어서 실행하고 신앙하고 수행하는 재가출과 도반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승입니다 교당은 바로 그런 것이 되겠죠 법신불을 모시고 이론상 진리의 가르침이 있고 그 진리에 따라 참된 지혜와 행복을 구하는 도반이 있는 것이 바로 교당입니다 운봉교당에 형타원 조갑순교다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신심이 얼마나 지극한지 하루는 대종사님 꿈에 나타나서 종사님 저희 운봉교당 와서 강습 좀 놔주세요 꿈에 나타났어요 대종사께서 운봉교당까지 강습을 할 상황이 아니어서 정산한테 정산 그대가 운봉교당 가서 교리강습 좀 해주시고 오시오 그렇게 해서 교리강습을 다녀올 정도로 아주 그렇게 귀하게 심신이 장한 교도가 형타원 조갑순교도인데 어느 즈음에 신흥종교인 백백교가 경제적인 문제 남녀 문제로 인해서 아주 시끄러워졌어요 이분의 부구는 별로 신심이 없어가지고 마치 그 사고가 났다니까 불법 연구에도 백백교나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자꾸 교당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몇 번 얘기를 해도 같은 말이 반복이 되니까 이 조갑순교도가 하루는 작정을 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여보 우리 헤어집시다 남병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러오 내가 그렇게 말을 했건만 불법 연구 백백교 비교를 하니까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교당에 가야 되겠고 당신은 가지 말라고 하고 여자도 의리가 있지 신심 있고 의리가 있지 분명히 다른데도 당신이 이렇게 우기니 내가 교당에 갈 수 있는 길은 당신하고 나하고 헤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헤어집시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가지고 그리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같이 교당에 잘 나가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당에 오실 때마다 갖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들었는데 법회를 마치면서 부르는 성가 30장 교당의 노래가 일주일 살아온 내 삶과 법을 대조를 해서 한 마음 챙기는 그런 소중한 성가에서 아주 좋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그 마음은 교당에 올 때 기대하는 마음과 이 법회를 통해서 소득한 마음을 반주하는 마음이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가 가산말을 가지고 교당이 어떤 곳인지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당은 이 마음이 그늘질 때 불을 켜주는 도량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불편해 보이면 그 사람 인상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은 얼굴에 그늘이 있어? 화색이 돌면 뭐라고 하죠? 얼굴에 했던네? 얼굴에 했던네 마음의 그늘이 진다는 것은 어둡다는 뜻입니다 교당이면 그 그늘에 흔적이 없도록 불을 켜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해 인천교당 법회에 갔다가 한 교도님이 감상담하는 걸 들었습니다 법회 날이요? 교당이 나오려고 아주 환한 얼굴로 나오니까 대문 앞에서 마주친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어디 다니시길래? 일요일만 되면 그렇게 얼굴이 밝아집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 원불교단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떳떳하게 얘기를 했는데 교당 오는 길에 부끄럽더래요 왜 내가 교당에 탄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웃집 사람에게 일요일만 밝은 얼굴을 했을까? 일주일 내내 밝은 얼굴이 되는데 일요일만 밝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내가 공부를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참여를 한다는 감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당에는 마음의 그늘을 밝혀질 법등이 항상 켜있습니다 법등은 원래 켜있습니다 그 빛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 내가 닫고 있는 그 문만 열면 됩니다 그 문을 안 열면 그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에 계속 계시지 말고 한 발짝만 밖으로 나오면 양지볕이 있습니다 한 발짝 나오시면 됩니다 알고 보면 다 한 마음 차이입니다 두 번째 허전할 때 외로울 때 힘을 얻는 게 교당이랍니다 무엇 때문에 허전하고 무엇 때문에 외롭습니까? 허전하고 외로움을 채울 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짝을 찾아야 그 허전함과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집에도 계실 텐데 왜 교당까지 와서 그 허전함과 외로움을 찾으러 가실까? 결국은 진리에 대한 믿음 본래 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그 허전함과 외로움을 달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젤린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란 책에 이런 규제를 씁니다 걱정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고 30%는 이미 벌어졌고 22%는 아주 사소한 것이고 4%는 어차피 바꿀 수 없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이다 100% 중에 진짜 걱정해야 될 거는 4%밖에 안 되는데 항상 걱정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항상 걱정하고 있는 저는 정산종사님을 뵙지 못하고 사진으로는 뵙습니다마는 정산종사를 뵌 어른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 있어요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산종사 앞에 가면 다 녹아났다고 그럽니다 누가 정산종사를 뵙더라도 저런이 크고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절등도로 아주 환하고 따뜻한 그런 얼굴을 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교당 학생들이요 총무회사에 개최하는 교리강습에 참여를 했다가 정산종사님을 뵀대요 가서 뵈니까 그 어른에 대해서 한 학생이 자신감이 생겼대요 교당에 와서 교무님께 교무님 저도 종법사 시켜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무님이 깜짝 놀라서 어찌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이냐 그거 못하겠어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사람 인사를 하면 응응 왔냐 그리고 환하게 웃어주기만 하면 되던데 그거에 제가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무님 이 학생을 데리고 시자노루사 한번 시키느라고 따라 다녀보라고 했더니 절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모시고 있는 시봉진도 같은 편안한 모습이니까 그 어른의 그 부처님의 훈더운 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결국에는 한없이 많은 일을 하시고 천하에 제일 많은 큰일을 하고 계신 어른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학생도 알았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지낸 일 돌아보며 깨침을 얻어서 가뿐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교당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에서 상시응용주의상 일상생활이죠 그 생활 속에서 겪었던 일을 법회 중에서 돌아보면서 깨침을 얻었다는 얘기죠 깨침을 얻으니까 가뿐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무가 하는 설교를 듣고 깨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자기가 일상에서 갖고 있었던 그 감각이나 감상 연마했던 것을 들고 와서 그걸 대조하면서 깨치는 것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얻는 깨침은 기성복 깨침입니다 기성복 깨침 내가 공부한 내용을 직접 들고 와가지고 문답하면서 얻은 깨침은 맞춤복 깨침입니다 기성복만 입으실랍니까 맞춤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경강을 하러 가면 사양하지 않고 대뜸 여기 나와서야 맞춤복 깨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평생 기성복만 입고 다니다 말게 됩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교당내왕씨 주의사항이 초기에는 제가 공부이니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교당대왕 교당의 대왕 할 때에 주의할 사항이 제가 공부이니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을 했단 말이에요 총부 당시에 교무부라는 부서가 있었어요 그 교무부에 사는 들은 교도들이 교육과 훈련을 맡아서 공부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교무부였습니다 대종사님의 따님인 청타은 박길선이 쓴 일기를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 과정을 지키다가 마음이 너무 상쾌하기에 작년 동선과 비교해보니까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작년 동선은 좁은 소견이라 과정에 다다르면 앞에 당하기 전에는 남보다 못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 앞에 당하면 잘못 나오면 어쩔까 하는 걱정 하고 나면 내가 남만 못하였는가 하는 걱정을 하다 보니 과정 지키가 너무나 고되고 두통이 심해서 지혜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무부에 와서 문답을 한 결과 그런 성질을 가지면 지혜가 점점 멀리 쫓는 것과 같고 심하면 진심나기가 쉬운 것이니 아무쪼록 그 성질을 버려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듣고 오늘은 그 마음을 놓으니 과정 지키는 데에도 마음의 구속이 없어서 고되지도 않고 두통도 안 생겼습니다 상쾌합니다 우리 법 가운데 제가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1조가 아니었으면 이런 병이 낫지 못할 것인데 1조를 이행하는 머리에 정신이 이렇게 상쾌하고 지혜가 점점 밝아졌습니다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의문사항이 생기면 교무부에 와서 여쭙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으로 바뀐 겁니다 오늘 교화단 마음 공부에 같이 읽게 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법회가 있는 날은 물론 평시에 교당에 내왕할 때 내가 무엇을 들고 왔는가 한번 대조를 해보셔야 됩니다 공부할 내용을 들고 와서 문답을 해야 진짜 속깊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문도 인연이 있다는 말이 있죠 여러 법문을 해도 인연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평시에 법문을 공부를 하고 교전을 봉독을 하다가 연말을 하다가 막혀 있을 때 앞에서 설교를 하면 그 설교에 확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문에도 인연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뿐한 마음으로 간다고 하는데 가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밝아져서 법회를 느낀 상태를 가뿐한 마음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마음 메마를 때 물을 대준다고 합니다 마음의 밭이 메말랐나 보죠 그냥 갈라졌습니까 거북둥처럼 쫙쫙 갈라졌습니까 그 갈라진 밭을 촉초가 겨려면 물을 내야 되겠죠 교당에만 물은 무량수로 항상 있습니다 당신께서 앞으로 물길만 내면 그 물은 갑니다 물길만 내시면 됩니다 수양으로 수승화강이 잘 되면 탐심 진심 치심 번뇌가 잠재워져서 그 메마른 밭이 촉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답답할 때 괴로울 때 힘을 얻는 도량이 교당이랍니다 뭐 때문에 답답하고 뭐 때문에 괴롭습니까 답답하고 괴로우시면 법당에 와서 기도를 하시고 교무와 문답감정을 하면 그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과 고락의 노래가 있죠 괴롭다 즐겁다 하는 일이더라 고락의 원인들을 생각해봐라 우연히 받는 고락 어디 있으라 알고 보면 지어받는 고락인이라 그랬습니다 초타원 백상원 교무님께서 뉴욕에 처음 가시가지고요 교당이 없잖아요 낮에는 자파점에서 그로스리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저녁에는 그 건물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 가서 십자가 앞에 가서 법신불 사은님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에 가뭄이 오셨어요 허전하고 외로운데 그 교회에 가서 그 허전하고 외로움을 굳건하게 다질 기도를 교회에 가서 했는데 그 감흥이 왔습니다 누가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줬을까요 법신불 사은님이 줬을까요 교회에 썼으니까 하나님이 줬나요 네덜란드 남부 소도시 아페르덴이라는 데 가면 성당이 있는데 성당에 신자가 없어가지고 교구에서 성강 매각 공고를 냈댑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당을 어디에서 샀냐면 태국 불교 단막가야 재단에서 샀대요 이 재단에서 그 성당을 사려고 하는데 반대가 심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려고 하는 데가 아파트 건설업자나 카페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저기보다는 종교에 파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그 태국 불교에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십자가는 다른 데로 옮겨 모시고 그 자리에다가 부처님을 모시고요 대신에 성모 마리아 그려있는 스텐그레스는 그대로 두셨답니다 그냥 그리고 그 안에서 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그럽니다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 교당이 있거든요 그 건물이 원래 교회 건물입니다 원불교 역사보다 길어요 그 건물이 그 자리에도 십자가를 다른 데 모시고 법시물 이론상을 모시고 지금 그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건물에 가서 있던 십자가 다른 데 모시고 법시물 모시고 기도하고 수행을 하면 그 감흥이 안 옵니까 답답하고 괴로운 것은 내가 한 마음 챙겨서 언제 어디서든 이게 교당이다 하는 생각으로 오셔서 하시면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진실로 믿으면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진실로 믿으면 그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 반드시 해결이 되게 됐습니다 반만 믿으면 반만 해결됩니다 3분의 1만 믿으면 3분의 1만 해결됩니다 진실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끝으로 법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도량이라고 법문은 문짝이 없는 문이 법문입니다 법문할 때 문은 문문자예요 그럴 문자가 아니고 문문자입니다 법문은 문짝이 없는 문입니다 그 기다리고 있는 물 안에 들어와서 안심을 얻으면 됩니다 사홍서원 중에 법문 무량 서원하기란 말씀 있죠 법문이 무량하니 끝없이 배우리라는 서원을 세워라 서원을 세워라 대중사님 제자 중에 민자연화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대중사께서 공양을 하시면 옆에 앉았다가 공양 밥을 좀 남기시면 그걸 꼭 챙겨서 먹습니다 하루는 대중사께서 물었어요 민자연화한테 왜 그러는가 불경에 보니까 부처님 공양하고 남은 음식을 먹으면 천도도 받고 성불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대중사께서 그대가 나를 지극히 존경해서 그런 마음을 나눈 것은 이해는 하겠으나 그 참뜻을 아냐 물으니까 참뜻은 모릅니다 대중사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부처님이 공양하시고 남은 밥을 먹게 된 때에는 그만큼 부처님과 가까이 있을 거 아니냐 가까이 있을 거 가까이 있으니 자연히 보는 것은 부처님의 행동이고 듣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깨닫는 것은 부처님의 정법이고 물드는 것은 부처님의 습관 아닐 거 아니냐 그래서 부처님 밥을 먹으면 남기신 공양밥을 먹으면 천도 받고 성불한다는 것이지 그 밥을 꼭 먹어서 천도 받고 성불한다는 뜻이 참뜻이 아니다 이 말씀하십니다 일요일에 법회를 와서 이 법에 함께하는 것도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종로교당이 입계하신 한 교도님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친구인도로 교당에 갔는데 법당 앞에 신발이 놓였는데요 한 켤레도 빠짐없이 아주 가지런히 놓였더라고요 가지런히 그분이 그 신발을 보고 신심이 났답니다 그 신발이 이분에게는 법문을 한 거예요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챙겨서 신발을 반듯하게 놨을 뿐인데 그분이 그 신발을 통해서 원불교 법을 알았다니 내 영생을 여기다 맡겨도 되겠다 하시고 한 번도 변함없이 이 공부를 해오셨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자 내 마음에 교당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새롭게 한번 반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법회를 마치면서 성가 30장 교당의 노래를 부를 때 좀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